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저녁인데 며칠인지는 까먹었고. 잠시만요. 1월 26일 화요일이고 지금 시간이 9시 48분 정도네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 향의 CEO이신 리 회장님이신데 미주미 카페 회원분께서 제가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합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원래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100불짜리 지폐에 들어가 계신데 1번 버전이 있고 2번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 이미지를 오늘 꼭 쓸 수 있도록 유튜브 썸네일에서요. 내일 아침에 올릴 유튜브 썸네일에서 이 영상 중에 하나를 꼭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3자릿수 3디짓을 넘어가지고요. 암튼 서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한번 쭉 볼게요. 한투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향 같은 경우는 지금 94.99 6% 정도 올랐고 에이지이글도 지금 뭐 괜찮습니다. 어제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 그 하락이 거래량을 수반한 그런 큰 폭의 하락이 아니다 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 아는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ARKX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로 언급되는 종목들인데 준태가 지금 한 2% 그리고 EXPC도 2%대 나노디벤션이 한 5% 살짝 안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뭐 아직 낮잠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날 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냥 어제도 상황 괜찮았고 오늘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카누은 7% 정도 올랐고요. 최근에 좀 하락폭이 있었죠. 그리고 니콜라라든지 뭐 나머지 애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급하게 보면은 뭐 특이사항 없고요.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조회했던 게 제가 이런 것들인데 보시면 글쎄요 뭐 이런 종목들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UAM 드론에서는 지금 뭐 이향이 7% 6% 왔다 갔다 95불이니까요. 5불이야 뭐 되게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넘어가서 이 CEO이신 이 회장님께 제가 편지를 하나 썼어요. 아 이게 아니죠. 들어보겠습니다. 매우은 사실 화이팅은 이걸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힘내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발음이 비슷한 거 보니까 사실 중국어는 발음 제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었는데 혹시 이거 하면 중국 애들이 보고 이항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 구독자 국가 국적을 볼 수가 있는데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 국적의 중국 애들이 많이 봐서 왕서방 머니로 이항을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한번 썼고요 저는 서울에 사는 도구도구팡입니다 2021년 4분기에 216 모델을 시승하기 위해 광주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 당신은 한국 투자자들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미국에 앨런 머스크가 있다 한편 중국에는 당신이 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짧게 짧게 짤막하게 문장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해석할 때 조금이라도 더 파파고 앱에서 정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앨런 머스크가 있다면 중국에는 당신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좀 헷갈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미래교통의 아이콘이다 이항을 잘 키워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를 해달라 무슨 장점인이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점인 주석 그 정도 레벨우가 되는 사람들이 아무튼 내피셜이고요 이항 주식 가격이 계속 상승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2000달러 돌파를 희망한다 원래 영상 찍기 전에 이거를 100불 정도로 했는데 5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000달러로 했어요 지금 마켓캡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 한 5빌리언이거든요 50억 달러 50억 달러면 5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5조 5천억 정도 근데 지금 샤오펑이라든지 뭐 니오 이런 애들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순위가 한 6등 5등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얘네가 100빌리언이에요 100빌리언 저희는 5빌리언이고 그러니까 20백 차이가 나는데 저희도 걔네만큼 20배를 따라 잡게 되면 지금 100불이니까 곱하기 20 해서 2000불 그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주식 가격이 계속 상승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2000달러 돌파를 희망합니다 건강을 잘 챙기세요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힘내세요 이분 대표님 얼굴을 볼 때마다 되게 얼굴에서 피곤감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좀 잠을 많이 주무셨으면 좋겠다 이분 영상을 보다 보니까 본인은 한여름이 가장 좋대요 그 이유가 더위 이런걸 떠나서 낮에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여름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는 걸 봤거든요 영상을 그래서 되게 좀 많이 짜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그리고 이것도 봤고 그래서 암튼 1번은 이 그림 신 집회죠 이거는 국권이고요 이거는 신권 신권이 더 빠삭빠삭하죠 암튼 그래서 야우를 한번 들어갈게요 이 영상을 제가 지금 만드는 이유는 이 야우에 있는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네이버의 종토게시판 같은 데를 들어가기 위함인데 여기서 한번 이걸 검색을 해볼게요 이 양을요 이 양을 들어갔더니 지금 이제 플러스 5.64 95.17 그러니까 지금 프리마켓 장전에 전날 89.53 대비 5.64 달러가 오른 95.17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건 이제 직전 전 종가 대비 6.3%가 오른 수치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뭐 여전히 이 양을 검색하는 분들은 니오라든지 에이지이글, IPOE 이런 종목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아침에만 해도 이 컨버세이션에 새로운 포스트가 한 20개, 13개 이랬는데 이게 갑자기 69개까지 늘어났네요 그래서 뭐 탑 리액션을 잠깐 보자면 어우 불과 2시간 전에 오른 란이라는 애가 어음 나 8달러에 300주 샀는데 뭐 죽을 때까지 들고 있을 거다 왜 주사기를 갖다 놨죠 자기 할아버지 돼서 병원에 있을 때까지 이거를 많이 하겠다는 건가요 아무튼 앤디 아저씨 또 나왔죠 예전에 앤디 아저씨가 친구야 걱정마 뭐 나랑 내 팀이 열심히 검색을 해봤더니 얘네 찐이야 하면서 제가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 아저씨 앤디 앤디 되게 여기서 유명인사죠 제 구독자들 분께 어 행복해라 그리고 그냥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잔찌88님이 너 더 사길 원하지 않아? 더 샀으면 어땠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뉘앙스로 나도 그렇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트랑구연공찌리 란에게 어 너 운빨 좋다 너 운 더 좋길 바랄게 너 10년 뒤면은 100만장자가 되어 있을 거야 지금 8달러에 300주면은 2400이니까 한 260만원 산에가 100만장자 10억이죠 그러면은 뭐 50배? 500배? 아무튼 계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오바디아가 3시간 전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적어도 1,2년 내에 뭐 어프로칭 10만 이 무슨 비율이 10만에 될 거다 그래서 나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엔지니어 일을 하는 사람인데 UAM 마켓이 결국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는 게 너무나 기쁘고 그레이트하다 뭐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리튬 배터리랑 비교해 가지고요 그리고 아 잘 모르겠습니다 글씨가 안 들어와요 졸려가지고 그리고 다음 거 아니고 얘는 뭐 무슨 계산을 했더니 시총이 160 빌리언이 돼야 된다고 여기다가 했네요 저희 지금 시총이 5 빌리언이거든요 거의 30배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아 보니까 전세계 인구의 1%가 1% 인구의 1%만 그러니까 전세계 인구의 1% 대상으로 여기에 또 1%가 이거를 하나씩 갖는다면 그런 의미인 거죠 2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이거의 시총은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암튼 아 매출이 이 정도 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잠깐 회의실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나 20달러 여기 들어왔다 그리고 나 굉장히 여기 기분 좋아 샘퍼라는 애가 참고로 미국 해병대 구호가 샘퍼파이라는 그런 구호를 대죠 아 나 더 샀어야 되는데 졸라 아쉽다 너 너무 욕심내지마 감사해 라고 알리신께서 그러셨고요 겁나 과학적 방법이란 아이디를 가진 분이 너 뭐 더 샀으면 좋았겠다 쩐다 이런 내용 이야기했고 M이라는 애가 오늘 드디어 라켓을 타고 100불을 찍는 날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고 뭐 파비앙은 프랑스에니까 별로 보고 싶지 않고요 로우 플롯 별로 이 깔린 물량이 없다 포모다 그러니까 포모가 약간 뭐 남들이 다 사는데 나만 안 사서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이 옆집에는 뭘 이 양을 사는데 저쪽 집 애한테 물어보니까 또 얘도 이 양을 사고 있어요 그럼 나도 불안해서 사는 그런 상황을 보통 요즘에 포모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근에 뉴스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뭐 한 2, 3주 전에 엄청 저기 뜨거웠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반등 잠깐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기사들 볼 때 포모라는 게 많이 나왔고 알아두시면은 좀 괜찮겠죠 어 여기 리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네요 보니까 한번 볼게요 어 미츠 트레이시가 트레이시가 크레이지다 그랬죠 그리고 케이가 뭐 똑같은 말 또 했어요 물량이 많이 없다 그리고 그냥 내 뉴스를 찾아봐라 앤디가 그랬고 지가 쓴 그런 글들을 찾아보라고 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본인이 무슨 뉴스 같은 걸 링크를 어디다 남겼나 봐요 앤디가 여기서는 핵 인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뷰앤 뷰앤도 저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뷰앤이 39.9달러에 그냥 40불이라고 하지 인마 뭐 정확성은 그렇게 따져 40불에 2천주 샀다 그리고 500불 될 때까지 팔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 향을 제대로 정확히 알맞게 똑똑하게 알아보고 매수를 하셨다면요 아인디 또 여기 또 들어갔네요 완전 핵 인싸네 이분 나도 비슷하게 뭐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향후 몇 년간은 팔 계획이 없다 이거 골드만이야 그러니까 금광이야 중국 정부는 이런 새로운 인더스트리에 굉장히 서포트를 해줄 거다 이런 내용을 해줬고 쭉 내려서 내일 120불 그러니까 16시간 전이면 미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오후나 그랬을 테니까 정오 정도 됐겠네요 정오 맞나 암튼 내일 120불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로는 수요일 아침에 미국 현지 화요일에 종가가 120불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14명 이런 거는 위험해요 여기다가 두 개로 다운으로 해주고 오늘은 94에서 95 그러니까 2시간 전이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이겠죠 미국 화요일장 화요일은 94, 95 수요일은 96, 97 장난해 나 오늘 친구랑 밥 먹고 왔는데 1회인 21이 어닝리포트가 나오면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나오면 150불까지 갈 거다 좀만 참아 이게 넥스트 테슬라다 그러나 이 밸류는 어찌됐건 뭐 이 가치를 증명해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꾸아뿌뿌즈가 3월 달에 어쨌든 되지 않을까 내 말이 틀렸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나 평균 17불에 250주 들고 있는데 10년 가져갈 거야 라고 그랬고 정신 차려라는 아이들을 가진 겟 리얼이 27.8밀리언 레벤유고 마켓캡 그러니까 시총이 5밀리언 이고 5조 5천억 이고 맞나요 빌리언이 10억 이니까 아무튼 조슈아가 그랬더니 이번 쿼터 다음에 다음 쿼터에 오를 확률이 80%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고 미래에 에어 테슬라다 라고 3님께서 그러셨고 카티77 님이 화요일날은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파스칼 얘가 너무 뭐 시리우스하게 하지 마라 미래에 이게 에어 트랜스포테이션 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 비싸게 시작을 할게지만 어찌됐건 테슬라를 뭐 넘어서고 테슬라가 이항을 인수합병 할 것이다 말이 안 되죠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그리고 파스칼 너가 말한대로 그렇게 될 것 같아 너 말이 맞아 라고 앤디가 또 여기서 거듭니다 여러분 앤디 아저씨 한번 한국에 초창하고 싶고요 마산 아구찜으로 데려가서 아구찜 맛을 맛보이게 하고 싶네요 저는 아구찜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리기라는 애가 1시간 전에 올렸어요 여러분 어? 일본 유명 TV에 이게 나왔나보네요 이항이라는 게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봐야 되겠다 페이머스 TV쇼 니까 음 아 어저께 저희 99.98 찍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는데 진짜 뒷박치잖아요 멍박치잖아요 제가 멍이라고 하는 게 개잖아요 개가 이제 멍멍이들이 멍멍하니까 그게 개빡 이럴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그래서 멍박 이러는 거고 아무튼 이러니까 제가 월요일을 되게 증오한다 증오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들을 말한 거군요 아무튼 지금 얘는 난리가 났죠 이 흑인 아야씨는 그리고 저 최근에 여기서 프랑스어도 봤고 라틴어도 봤고 아랍어도 봤거든요 심지어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 핫하구나 카타르에서 지금 이게 또 시험비행을 되게 크게 일을 벌려서 하고 있더라고요 싱가포르 네덜란드 그리고 방금 말했던 카타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잘만 하면 내년 12월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는데 이게 웃긴 게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10개월 뒤인 12월에 카타르 월드컵이 또 있잖아요 잘만 하면 이게 이런 글로벌이 되게 포커스를 많이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스포츠 이벤트 때마다 이 향이 계속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좀 재밌는 사실일 것 같고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쇼트 오브 더 센트리 어제 툭 떨어진 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 리게란 아저씨가 일본의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이야기 했고 뭐 힛 TDY 이런 이야기를 했고 TDY는 뭐의 약자인가요 투데이 아 100불 오늘 친다 오늘 힛 투데이 그리고 뭐 아까 했던 이야기들 뭐 이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요 12명 보고 있고요 지금 1064개 리액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향 관련 뉴스는 또 이제 뭐 특별하게 새로운 건 없고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100불 꼭 좀 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 너무 늦게까지 보지 마시고 건강 해치니까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처음으로 제가 안녕히 계세요 하는 것 같네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